미술치료사 김상경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맘아동심리연구소에서 그림읽어지는 미술치료사 김상경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그림을 우리가 같이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요 어떤 증상을 어떤 문제행동을 가지고 있는 유아냐면 예전에 한번 다루어 봤을 거에요 선택적 함구증 선택적 함구증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런데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게 같은 증상의 그림을 또 다시 보여드리는게 지난번에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인지적인 발달이 조금 엄마라스한 것 때문에 선택적으로 말을 조심하게 하는 경향을 이야기 했다 그러면 오늘은 기질적인 성격적인 그런 면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오늘은 다른 원인을 가지고 소개를 해드리려고 유아의 그림을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그림은 K-HTP의 칼라 버전이에요 K-HTP 움직이고 움직임이 있는 집과 나무와 사람을 그려주세요 하는 그림인데 집이 움직이고 나무가 움직이나요? 아니요 사람이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집이 등장하고 나무가 등장하는 그림을 그려주세요 하는 요구사항이 있는 그런 제목의 그림을 그리는 건데 저는 이 친구에게 그림을 그려줄 것을 요구할 때 칼라를 먼저 허용을 했어요 처음 만나는 친구였고 그리고 아직은 유아여서 연필의 소재보다는 크레파스, 색연필 이런 소재가 훨씬 더 친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친숙한 소재로 먼저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도화지, A4용지 조금 더 큰 종이 이렇게 다양한 종이를 준비해서 선택해서 골라서 그릴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는 A4용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림을 그려줬어요 나무가 있고 여기 집이 있고 집 옆에 수영장이 딸려져 있고 파란색 토끼를 그렸고 토끼는 당근을 손에 쥐고 있고 여기 사람을 그렸는데요 이게 사람이야?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그림이 사람의 모습을 그리다가 실패라고 생각해서 노란색으로 막 끄적거림을 덧칠한 그런 내용의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가지고 제가 부모님들하고 기질적인, 성격적인 그런 면을 상담을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었냐면 이 친구 나무 그림을 해석을 해보면 자신감 있고요 에너지 넘치고요 그리고 자존감도 있는 아이의 그림으로 저는 보여줬어요 크기 보세요 크기 굵기 보세요 굉장히 튼튼한 나무가 나왔거든요 우리 미술치료사들은요 나무 그림을 자아상으로 보통 해석을 하는데 스스로 생각하는 자아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도 있고 자신감도 있고 이런 여자친구의 그림으로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해가 안되죠? 그런 친구가 왜 말을 못해요? 이제 이해가 안되죠? 자 가지를 한번 볼게요 가지가 일반적으로 보통 정형적으로 유아들의 나무 그림은요 이렇게 나무 기둥이 있고 이렇게 원형으로 수관을 그리거나 아니면 조금 부드럽고 사회성이 있는 친구들 같으면 이렇게 꽃 모양이나 구름 모양의 수관을 이렇게 그려주고 그 안에 가지를 그리고 이게 보통 전형적인 나무 그림인데 이 친구는 전형적이지 않은 나무가 나왔어요 어떤 전형적이지 않음이냐면 가지별로 수관이 이렇게 가지별로 모양이 있었고요 가지도 굵기가 다 달랐고요 모양이 각각 각각 다른 가지의 모양이 나와줘서 제가 기질적인 면을 하나를 해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면이었냐면 이 친구는 타인과의 관계를 맺을 때 굉장히 민감하고 디테일하게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친구구나 관계를 하고 하는 것을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친구구나 하는 것을 해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가지별로 모양이 다르다는 것은 대하는 대상에 따라서 내가 달리 반응하는 그런 성향을 해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토끼 그림을 그려주었는데 토끼 그림은 집에 파란 색깔 이 색깔의 토끼가 있고요 그게 애착인형 까지는 아니지만 좋아하는 인형이 있어서 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토끼가 당근을 들고 있는데요 자 잘 보시면 당근의 주름 같은 그런 디테일을 표현을 했어요 전체적인 그림의 디테일은 별로 없는데 이 당근의 만큼은 당근의 미세한 주름까지 표현한 그림을 보고 아 누군가가 자기 자신을 사랑해 주고 인정해 주고 자기 자신 나를 나를 대우해 주고 받아들여 주는 걸 굉장히 민감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당근 그림에서 또 하나 캐치가 됐어요 즉 타인과의 관계에서 타인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사모작용이 달라지는 그런 민감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아니 반면이 아니고요 민감성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 저 사람이 날 어떻게 대하지 나 사랑하나 나 예뻐하나 나 사랑받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거에 굉장히 지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여기 사람 그림 그리면서 제가 실패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가 막 이렇게 칠해서 더 칠했다고 했잖아요 자 사람에 대해서 그림을 그릴 때 나름대로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자기가 원했던 모습이 안 나왔다는 것은 자기가 생각했던 사람의 모습을 표현하는데 미숙함을 보였던 거예요 즉 아직 여섯 살이라 그랬잖아요 아직 타인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부족하고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플러스 타인에 대한 즉 인간에 대한 이해력이 아직은 좀 부족하죠 당연하죠 여섯 살이면 만으로 다섯 살이에요 아직은 아직은 타인에 대한 이해가 아 만으로 네 살이구나 타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 자 이제 전체적으로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어떤 해석이냐면 아직은 어려서 나 자신을 비롯한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력은 좀 부족한데 그런데 기질적으로 타인과의 관계에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격이고 그리고 사랑받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인정받는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예뻐해 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이렇게 주의깊게 보고 있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어떤 점이 어려웠냐면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데 적절하게 반응해야 되는데 자기는 아직 잘 어려워서 잘 못하니까 그래서 어려웠어요 그래서 가족을 대할 때는 어렵지 않았지만 그 외에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가 쉽지 않았던 걸로 저는 해석이 됐습니다 그러면 자 이 친구를 어떤 방법으로 도와줄 수 있을까요? 심리치료 차원으로 미술치료 차원으로 물론 접근을 했지만 했지만 그 발달이라고 하는 거 사회성 발달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나 자신을 비롯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거를 받아들이고 볼 수 있고 그래서 관계라고 하는 거를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발달적인 접근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하는 결론이 나는 유아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가지고 원인을 파악하고 그 파악한 원인을 가지고 치료적인 접근을 할 수 있었어요 자 오늘은 선택적 함부증의 증상을 가지고 있는 유아의 그림을 살펴보았고요 또 다음에 또 다른 그림으로 또 좋은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